그다음은 이런 IoT, 모바일, 4차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은행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변화들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인터넷 은행이죠. 그래서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용어들이나 개념들이 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BIS 비율입니다. BIS 비율이란 BIS가 뭐의 학자냐면요.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그래서 국제결제은행. 국제결제은행. BIS. 국제결제은행을 영어로 하면 BIS인데 그 BIS 비율이라는 건 그 국제결제은행에서 정한 은행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위험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 어려운 말이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서 쉽게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100만 원 중에 99만 원을 빌려줬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돈을 빌려줬으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채권을 갖게 되죠. 근데 그 채권을 그냥 자산이 아니라 못 돌려받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안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위험자산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죠? 저에게 100만 원 중에 99만 원을 빌려줬으니 여러분은 1만 원을 가지고 있겠네요. 근데 이번 달 핸드폰 요금이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겠죠. 신용불량자가 돼서 신용등급이 낮아지겠죠.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여러분은 이제 어디 가서 돈을 빌릴 때 높은 금리를 주고 돈을 빌려와야 되죠. 이렇게 은행 역시도 과거에 지금의 여러분 상황처럼 너무 열심히 돈을 벌려고 돈을 빌려준 나머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던 경우가 있어요. 그게 금융위기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을 사람들에게 너무 돈을 많이 빌려줘서 가지고 있는 100만 원 중에 99만 원을 빌려주고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다 빌려주고 이렇게 해버려서 어떤 위험에 빠졌을 때 막상 자기가 필요한 돈이 자기에게 없게 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그게 2008년도 금융위기 사태이고 그 이후에 이제 국제적으로 은행들은 최소한 자기 자본의 비율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정하게 되는데 그게 BIS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그 핸드폰의 사례에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위험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비율이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8%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돈이 100만 원이면 네 자본으로 8만 원 이상은 남겨놔라 라고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BIS 비율이다. 자 여기까지는 그럼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그렇게 어려워지진 않아요. 조금씩만 더 어려운 개념들을 설명해 볼게요. BIS 비율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금융위기와 같은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세계의 많은 은행들이 점차 그 자기 자본에 대한 건전성을 높여나가야 된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 BIS 비율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요렇게 요렇게 해나가자 더 건전성을 높여나가자 라고 약속한 게 바젤 협의학입니다. 바젤에서 해서 바젤 협의학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젤 협의학이 다시 1, 2, 3로 나뉘게 되는데 1은 방금 이야기 드린 것과 같아요. 그냥 그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비율이 8%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이 바젤 협의학 2에 돌입하게 되면 이 신용 리스크랑 시장 리스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신용 리스크는 제가 신용 물량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신용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장 리스크는 갑자기 시중의 금리가 높아진다거나 여러분이 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여러분은 2% 금리로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갑자기 시중의 금리가 폭등해서 10%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에게 빌려준 돈을 나중에 받을 수는 있겠지만 빌려준 기간 동안 계속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러면 그런 시장 리스크 혹은 은행이 은행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운영 리스크 이런 것들을 더한 게 바젤 2다. 그 다음 바젤 3는 신용 시장 운영 리스크 이 분모는 그대로 드는데 자기 자본에 대해서 자본의 질과 양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게 만약에 자본을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현금만을 자본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금 말고 여러분이 책상 서랍에 넣어놓은 돈까지를 자기 자본으로 봐줄 건지 아니면 우체국에 예금 넣어놓은 것까지 자기 자본으로 봐줄 건지 보험에 들어놓은 보험금까지 자기 자본으로 봐줄 건지 여러분이 아파트 보증금을 넣어놨다면 그 보증금까지도 자기 자본으로 봐줄 건지 이런 자기 자본을 어디 범위까지로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질과 양을 더 강화하는 게 바젤 3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셔야겠죠. 아니 선생님 인터넷은행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는 왜 하시나요? 자 왜 하냐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렵게 한 이야기가 제가 쉽게 한 이야기가 여기 어렵게 써 있는데 지금 은행들의 2019년 2019년, 2020년 계속 가면서 더 이제 BIS 비율이 강화되는데 2019년 기준으로 대충 시중은행들이 계속 변동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3월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BIS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정도 비율이면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평가를 받냐면 굉장히 건전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도의 BIS 비율입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은행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인터넷은행들은 BIS 비율 바젤 협약에 대한 그 규제를 받는 시기가 시중은행들과는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행은 이제 시작단계인데 시작단계에서부터 시중 거대은행과 똑같은 기준을 때려버리면 만들어질 수조차 없겠죠. 그래서 그 규제의 시기를 유예해 줬는데 자본에 대한 규제 그게 바젤 협약인데 바젤 협약에 대해서 일단 1단계를 22년까지 적용하고 그 다음 23년, 25년까지 바젤 3를 단계적 적용하고 2026년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바젤 3를 적용하겠다라고 자본 규제에 대한 규제를 유예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요거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요 아래 써져 있는 내용 바젤 3의 자본 규제는 전체 자본에서 보통주 자본비율을 4.5 이상 기본 자본비율을 6% 이상 총 자본비율을 8% 이상 수준으로 준수하게 하도록 하는 자본 규제를 바젤 3라고 합니다. 총 자본비율이 8% 이상은 되어야 된다. 여기 기본 자본비율이 이제 은행이니까 아까 여러분은 서랍에 있는 돈 이런 것들이 자본에 들어갔다면 은행들은 국채, 채권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총 자본비율이 8% 이상을 준수해야 된다. 그게 바젤 3다. LCR, NSFR에 대해서도 그 규제를 유예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LCR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말하는데 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핸드폰 요금 순현금 유출을 순현금 유출을 핸드폰 요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핸드폰 그리고 고유동성 자산 여러분 서랍에 있는 금덩이 여러분 서랍에 금덩이가 10만원어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번 달 나온 핸드폰 요금이 1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10만원이면 이거 곱하기 100하면 몇 퍼센트가 되죠? 100%가 되죠? 만약에 여러분 서랍에 있는 금덩이가 10만원이 아니라 9만원이면 90% 8만원이면 80%죠? 그래서 이 LCR의 비율을 여러분 금덩이를 80% 가지고 있어야 된다. 90% 가지고 있어야 된다. 9만원 가지고 있어야 된다. 10만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한 달 쓰는 현금 유출 대비 서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금덩이 보유량이 80%, 90%, 100%가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인터넷은행은 이렇게 시기가 유예되어 있다. 그래서 2021년까지 90% 그 다음 2022년부터 전면 적용이 될 거다. 주로 단기에 대한 유동성의 건전성을 검사하는 규제의 내용이라면 NSFR은 1년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은산분리 원칙에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일단 은산분리 원칙, 금산분리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산업 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요. 삼성이 만약에 은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은행은 그냥 일반 사기업과 다르게 공공성을 굉장히 많이 띄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런 것들을 나라가 직접 하잖아요. 은행의 수익성과 연결되는 그 내용을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제재하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삼성이 은행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삼성이 여러분 학자금대출을 해주지 말라고 하면 해주지 말아야 되고 전세대출을 해주지 말라고 하면 해주지 말아야 되고 삼성이 나 반도체 만들게 공장 짓게 저금리로 돈 줘 라고 하면 돈 줘야죠. 여러분이 은행에 갖다 맡긴 예금, 적금 모든 돈들을 결국 삼성의 성장을 위해서 쓰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실제로 한국의 대기업들은 과거에 그러한 방식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박정희 시절부터 해서 성장을 집중적으로 해왔죠. 그런데 그래서 은산분리 원칙이라는 게 생기게 됐고 산업자본은 금융회사의 은행 지분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에요. 은산분리, 금산분리의 주된 내용은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그렇게 부작용이 없도록 4%까지만 보유해라. 그래야 의결권이 제한이 돼서 지들 마음대로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인터넷 은행을 활성화하는 데는 이게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인터넷 은행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인터넷 은행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금 카카오 10% KT 10% 그 다음 나머지는 금융회사들이에요. 이 모양의 주식 배분에서는 주도적으로 카카오가 사업을 해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인터넷 은행이 해야 되는 일은 과거의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중은행들의 모바일 뱅킹은 인터넷 은행보다 뛰어나면 뛰어났지 모자람이 없습니다. 인터넷 은행이 해야 되는 일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카카오가 카카오 택시기사들을 위한 혹은 카카오 대리기사들을 위한 대출을 만듭니다. 그런데 카카오 대리기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시간이 남을 때 아르바이트로 잠깐씩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콜수를 많이 뛴 사람들이 있겠죠. 부르면 칼같이 바로 뛰어오는 사람이 있고 밥 먹다가 담배 피다가 늦게 오는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카카오 대리기사들이 성실도가 다양한데 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카카오톡에는 있죠. 그럼 이런 대출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려면 카카오의 지분이 많아야겠습니까? 적어야겠습니까? 많아야겠죠. 그래야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저와 같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줄 때 과거와 같은 은행에서는 제가 이런 이런 동영상 강의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를 믿고 대출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시중은행에서는 꺼져라고 말하는데 이제 카카오에서는 여러분이 카카오페이로 만약에 탑뱅커의 강의를 많이 결제했다. 그 빅데이터가 있다. 그럼 저의 신용도는 낮더라도 여러분이 결제한 카카오페이의 데이터를 보고 저에게 카카오 뱅크에서 대출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인터넷 은행의 핵심 목표인데 이 지분 구조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죠. 은행이 이렇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건 케이뱅크이지만 우리 뱅크의 자회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은행은 어떻죠? 보수적이죠. 대출, 돈 안 갚을 것 같으면 절대 안 해주죠. 해주는 경우는 2, 3금융으로 가면 고금융, 고금리 대출을 해주기는 하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돼서는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지분 구조에 있어서 기존의 금산분리 원칙,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한도를 2019년 1월 17일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34%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일반 은행들은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서 4%로를 적용받는데 인터넷 은행은 34%까지 카카오뱅크와 인터넷, 케이뱅크 지분을 높여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토스뱅크가 향후에 나온다면 토스뱅크는 이런 금산분리, 은산분리 원칙이 완화된 상태에서 자신의 지분을 높여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신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금융사들의 눈치를 조금 덜 볼 수 있겠죠. 이 위에 지분 구조들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은행을 둘러싼 BIS, 비율, 바젤, 1, 2, 3 그 다음 금산분리, 은산분리 원칙 4%, 34%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